저는 육목장을 맡고 있는 이충경 목사입니다 오늘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한국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고 지금도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에 가려면 시외버스를 타고 먼지가 풀풀 날리는 시골길을 따라 40여 분 정도 차를 타고 가야만 했습니다 보기와 다르게 이제 촌사람인 거죠 촌사람 그런데 버스를 탈 때 우리가 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요금을 당시 어떻게 냈는가 하면 승객이 버스에 타서 요금통에 요금을 이렇게 탁 넣으면 버스기사 아저씨가 500원짜리, 100원짜리, 50원짜리 버튼을 탁탁탁 눌러서 거스름돈을 내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 고등학생인 저에게 아주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들이 자꾸 목격되는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학교 시간에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우르르 나와서 버스를 타면 기사 아저씨가 요금을 요금통에 넣지 못하게 하고 자기 손으로 이렇게 다 받는 거예요 분명히 요금은 요금통에 넣게 되어 있는데 넣지 말라고 하고 손으로 다 직접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기사 아저씨들의 이러한 행태를 사회학에서는 전문적으로 삥땅 친다고 말합니다 삥땅 치고 있었던 것이죠 요금을 삥땅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모든 기사분들이 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분명한 당시의 일명 삥땅, 횡령의 일들이, 사건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버스 기사들의 요금 횡령 사건을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버스 회사는 이 차장인 버스 기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죠 승객의 안전은 물론이요 버스 운행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그 버스 기사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위임받은 그 권한을 가지고 승객의 안전과 안전된 운행을 힘쓰기보다는 자기 배를 불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어떤 목적지로 향하여 가는 버스라고 한다면 우리야말로 정말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생을 운행하는 그런 권한을 위임받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은 잘 운행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권한은 잘 행해지고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생의 권한을 위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청직이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청직이라는 단어가 매우 생소한 그런 단어이지만 이 청직이라는 것은 주인의 재산의 전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재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청직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러한 권한을 함부로 사용하고 남용한 사건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들을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분석하고 좀 나아갈 것인데 여러분 놓치지 않고 이렇게 따라오셔야지만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여서 좀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본문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직이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직이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어느 날 부자 주인에게 자기 청직이에 대한 그런 평가가 들렸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어떤 정확한 어떤 정황들이 포착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청직이를 불러다가 사실을 확인을 하고 해고 통보를 합니다 더 이상 자네에게 내 재산을 맡길 수 없으니 이제 자네 일을 정리하게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게 된다면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어요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직이가 얼마나 그 마음이 혼란스러웠는지 3절을 보시면 그의 마음을 좀 엿볼 수 있는데요 3절 말씀 속에 보면 청직이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인생의 벼랑 끝이라는 거죠 자존심과 체면 그리고 내면의 한계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인생의 끝머리에 놓여져 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인생의 한계 벼랑 끝에 놓여지면 간절해집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사람이 어떠한 위기가 오면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어떤 초능력, 어떤 능력들이 발휘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평소에 없었던 그 모습들이 발견되고 평소에 없었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브랜드의 어떤 신발을 하나 좀 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았어요 용돈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지고 신발을 사려고 돈을 모았는데 드디어 이제 세일 기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발을 사겠다고 모아둔 돈을 가지고 신발 가게를 갔어요 그런데 세일이 어제로 끝났다는 겁니다 어제 끝났대요 어제 제가 얼마나 기다린 세일 기간인지 몰라요 그런데 돈을 들고 갔더니 어제 그게 끝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돼요 그런데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다다르니까 없던 능력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세일이 어제 끝났다라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사장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아저씨 세일이 어제 끝났으면 오늘 신발 말고 어제 신발 주시면 되잖아요 세일이 오늘 끝났으면 어제 신발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요 농담도 잘 못하고 그리고 재치와 위트도 약합니다 그런데 신발을 살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위기가 오니까 없던 재치와 순발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장님이 막 웃으셨어요 막 웃더니 이 학생 참 재밌네 그러면 어제 신발 가져가 그러면서 제가 어제 가격으로 신발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청지기도 몹시 다급한 위기의 순간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을 보게 돼요 4절에서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떠한 기발한 아이디어였는가 4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아또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백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오십이라 수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팔십이라 수라 하였는지라 이런 청지기가 아주 희한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와 놓고는 자네는 우리 주인에게 얼마를 갚아야 하는가 얘 기름 백마리입니다 그러면 계약서 다시 씁시다 여기 계약서 오십마리라 쓰시오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자네는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갚아야 하는가 네 밀 백석입니다 그러면 이 계약서에 팔십이라고 쓰게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납득이 되는 그런 일입니까 청지기가 지금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빚을 탕감해주고 깎아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청지기라는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제가 주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주인이라면 아마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홍분형을 내줬을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 청지기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8절을 보시면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청지기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지혜롭게 행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평가에 대해서 저는 되게 너무 의외였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빚을 막 탕감해주고 있는 이 청지기에게 지혜롭게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도대체 어떠한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반응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도대체 뭘 말씀하시고 뭘 교훈하려고 하시려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 주인이 분명 청지기에게 해고 통보를 했어요 더 이상 자네에게 내 재산을 맡길 수 없으니 이제 일을 정리하게나 분명히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네가 보던 일을 샘하라 라고 하면서 해고 통보를 했는데 일을 정리할 시간을 준 것이죠 그러므로 아직 청지기에게는 권한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권한이 남아 있던 청지기는 한참을 고심한 끝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라고 말하고는 행한 것이 이거였어요 임의로 빚쟁이들을 불러다가 빚을 탕감해주고 깎아주고 감해주고 그랬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 청지기의 행동의 이면에는 분명히 계산이 깔려 있었어요 어떤 계산이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할 거다?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의 은혜를 기억해 줄 거라는 철저한 계산들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영악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영악하지 않습니까? 자기 살 길을 위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생각을 해낸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했다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여러분 청지기의 행동이 절대로 옳아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인생의 벼랑 끝에서 살아남는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영악하고 계획적인가 얼마나 치밀하고 계산적인가 그의 행동에 대해서 감탄하시면서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어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뭐하다고요? 더 지혜로움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더 지혜롭다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무슨 뜻일까? 예수님은 지금 뒤집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의하고 못된 청지기도 살아남는 일에 있어서는 이렇게 지혜를 발휘하는데 빛의 아들들인 너희는 너희는 선한 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에 있어서는 훨씬 더 지혜롭고 의미 있게 살아내야만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집에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 4학년짜리 아들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요 축구를 진짜 좋아합니다 축구를 정말 많이 좋아하는데 그래서 맨날 축구공 들고 다니고 그래요 아마 교회 마당에 저랑 비슷한 아이가 공 하나 들고 다니고 있으면 제 아들입니다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데 얼마만큼 좋아하냐면 제가 가끔 새벽기도를 가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축구 중계를 보고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축구를 볼 정도로 너무나 좋아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한국이 축구 경기를 한다는 거예요 월드컵 예선인데 보니까 상대편이 잘하는 팀이 아니에요 랭킹이 한참 떨어지는 팀이어서 중요한 게임도 아닙니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이거 게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밤에 알람을 10개를 맞추는 거예요 10개를 셋업을 하는 거예요 새벽에 4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빠인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4시에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일어나서 잠을 설치면 분명하게 학교 가서는 졸 거고 그리고 하루에 일상에 여러 가지 지장이 생길 텐데 이 초등학생이 그 축구가 뭐라고 그것도 중요한 경기도 아닌데 아침에 일어나겠다고 이렇게 알람을 맞추고 있는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나름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아들이 잠든 사이에 알람을 다 껐습니다 다 껐어요 껐는데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갔다 왔더니 아들 녀석이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오오오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축구를 못 봤다라는 거예요 축구를 그래서 야 하이라이트 보면 되잖아 그랬더니 하이라이트는 재미없대요 실황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웃기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한편으로 또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아들에게 야 아빠가 알람 꺼서 미안한데 야 근데 너 그 열정 가지고 영어 공부하면 금방 영어 늘지 않겠어?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 저희가 저희 가정이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9개월 되고 저희 자녀들은 7개월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영어가 좀 지금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랬어요 그 열정 가지고 야 새벽에 4시 일어나는 그 열정 가지고 영어 공부하면 정말 미국 사람처럼 영어하지 않겠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특별히 열정과 에너지를 쏟는 그런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열정을 쏟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예배하는 일에 열정을 쏟는다면 이 예배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영혼을 돌보는 일에 열정을 쏟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양육받는 일에 우리가 열정을 쏟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우리 삶의 주변에는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청지기가 그렇게 약삭바르고 지혜롭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해고 통보를 받았고 이 인생의 벼랑 끝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숨겨져 있던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아이디어로 그 위기를 모면해 나갔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의 상황도 청지기처럼 벼랑 끝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종말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벼랑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삽니까? 우리의 신앙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완전한 종말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하고 완전한 나라의 시작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종말은 나중에 한참 후에 우리와 상관없는 먼 미래에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이미 종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한참 후에 먼 미래에 나와 상관없는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가범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찬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보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렇다면 종말도 이미 임했다라는 것이죠 누가 봄 17장 20절에 바리세인들이 예수님께서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느 때 임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바리세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너희 안에 라는 것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여 있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자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와 다수임 속에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알고 살아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가치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법을 따라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지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인데 이 땅에서 살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어서 펼쳐지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말면 지금 시작되어서 영원히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그 보내신 아들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종말이 이미 임해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직 심판이 완전히 임하지 않은 상태일 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인이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직이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해고를 통보한 아직 완전히 해고되지 않은 상태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미 통보 받은 대로 때가 되면 우리는 쫓겨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이 자리가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예배 자리가 천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믿고 그 부활도 믿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도 믿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다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는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음을 알고 진지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종말의 때 마지막 때의 빛의 자녀들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누구도 생각지 못한 약삭바른 지혜로 자기 살 국리를 했던 이 청지기보다 우리는 더 지혜롭고 거룩하게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 아직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아직 남은 그 청지기의 권한과 기회를 가지고 자기가 살아남는 일에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인 우리는 우리에게 남겨진 권한, 기회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어떻게 써야 할까요 구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셔요 자 구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구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 말씀은 재물을 친구처럼 가까이 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가까이 하고 친구를 삼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절 뒤쪽을 보시면 그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야 되는데 어떠한 친구를 사겨야 하는가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친구 영주할 처소가 어디죠 천국 그렇죠 천국으로 영접할 그 친구를 사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이 말씀은 불의의 재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까이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의의 재물 왜 불의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세상의 물질을 말합니다 그런데 영어성경에 보면 NLT 같은 경우는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단어를 Worldly Resourc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어떤 돈, 물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혜택과 권한과 세상의 모든 자원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불의하냐? 왜 불의하냐?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청지기가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주인의 것을 가져다가 빚을 탕감해주고 깎아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세상의 리소스, 그 자원들이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것처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의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구조가 불의하기 때문에 불의한 것에서 나오는 것, 그 자원들이 불의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재물과 부, 그 모든 것이 한정되어져 있는데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가만히 지켜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게 되는 그런 불의한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회사가 승승장구하면서 번창하고 있다라고 하면 반대로 어떤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응하고 있다라면 어떤 교회는 쪼그라들고 있는 그 현상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정된 자원이 쏠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고 있는 재물과 혜택, 권한, 자원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보면 의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불의한 재물로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친구를 사겨라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세상 속에서 얻게 된 재물, 지식, 경험, 어떤 혜택과 권한 이런 자원들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게 된 것들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청지기가 빚쟁이들의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왜 그 빚을 탕감해 줬습니까? 누구 살자고? 자기 살자고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자기 권한 그리고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향하여 흘려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빚의 자녀들은 우리가 가진 자원들을 어디로 흘려보내야만 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또는 누군가를 위하여 더 의미 있는 일들로 흘려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본래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옆 사람 보세요 선하게 생기셨잖아요 우리는 원래 선하게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받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그 모든 세상을 관리하도록 모든 권한을 위임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각종 생물의 이름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모든 각종 인물, 생물들의 이름을 이 아담이 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 앞으로 그 생물들을 다 지나가게 하실 때 이 아담은요 척척척척 이름을 지어내요 엄청난 능력을 엄청난 창조력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가 바로 인간이고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은 그 창조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동물들의 이름을 보면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무늘보 어떤 동물인지 아세요? 정말 느리게 기어가는 동물이어서 나무늘보에요 그리고 개똥벌레 개똥벌레 어렸을 때 많이 잡아보셨죠 목도리 도마베 목에 이렇게 목도리 두르고 다니는 것 같다고 해서 목도리 도마베 물고기 중에도 보면 쏘가리 그렇죠?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짓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막 쏜다고 쏘가리라고 이름 짓고 꺽치 이렇게 짓잖아요 이런 엄청난 창조력이 우리에게 원래 있는 겁니다 디모데우서 3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바른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뭐요? 능력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다라면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자원을 들여서 아주 창조적인 일들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서 그 선한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친구 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손에 죽으심을 받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느 누구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 삼으실 때 그가 가진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거할 친구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영악한 청지기는 자기 살기 위해서 빚을 탕감해 주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빚을 십자가에서 탕감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매일매일 정말 의미있게 가진 것들을 거룩하게 흘려보내며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불이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남의 것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가만히 보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닌데 우리는 내 것이라고 여기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시간 내 것이니까 건들지 말라라고 해요 내 주일 아침짬 내 거니까 건들지 말라라고 합니다 내 물질 내 것이니 건들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놓치지 않으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막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회사일이나 사업일에 관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효율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려고 애쓰습니다 사업가 일에 대해서는 밤을 새서라도 더 위대하게 더 영광스럽게 만들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사람을 돌보는 일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시간, 지식, 경험, 재물 심지어는 이 미국 사회에서 버텨내는 세상을 능가하는 깡다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할 수는 없을까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함께 고민하는 곳이 바로 교회고 함께 고민하며 만들어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형제자매들입니다 한국의 기업 중에 주식회사 리디아 R&C라는 회사가 있어요 임미숙 씨라는 분이 이 회사의 대표이신데 침구류와 아기 옷, 출산 준비물 등을 만드는 회사예요 임미숙 대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테마, 두 가지 띰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아, 고아는 뭘까? 요즘 젊은 대학생들이 실력도 좋고 다 잘 준비되어져 있는데 사회가 받아주지 않는 것이죠 대학을 나와서 사회에 나가도 받아주는 곳도 없고 돌봐주는 곳도 없고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사회에 막 진출한 청년들이 이 시대의 고아가 아닌가라고 이분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기업이지만 우리 기업이 이 고아들을 좀 우리가 수용하자 그래서 이들을 받아들이고 이들을 잘 키우고 길러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수임받는 자들 일꾼들 좀 만들어내자 라고 하면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교육 시스템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과부는 뭐냐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여차저차 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경력단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일할 기회가 생길 것 같아서 사회에 나가려고 하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능력도 있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여성들인데 사회적으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것을 보니 이들이 이 시대의 과부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일할 의지가 있는 분들을 채용해다가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요 주부들 우대 조건이 돼요 애 있는 엄마들 주부들을 더 많이 우대한다고 해요 이민숙 대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냐 말씀을 근거로 직장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이 시대의 고아가 누구고 이 시대의 과부가 누구냐 그런 창의적인 생각을 해내며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서울 성북구 보문로에 가면 바하밥집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대표 김현일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한국 IMF 때에 사업이 망해서 이분이 노숙자로 살았습니다 인생을 노숙자로 살다가 우열한 기회에 예수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고가 도로 밑에 노숙인들이 쫙 널벌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노숙인들을 바라보며 생각한 거예요 나도 한때 인생의 소망을 잃고 저렇게 노숙자로 살았던 세월들이 있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때 나 참 배고팠는데 저들은 밥을 먹었을까 그래서 이분이 주머니를 털어서 인근 편의점에 가서 라면 다섯 개를 샀습니다 라면 다섯 개를 사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그 라면을 나눠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그렇게 계속 찾아가서 노숙자들과 라면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변의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하나 둘 도움의 손길이 생겨서 커지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노숙인들에게 라면을 먹일 게 아니라 따뜻한 국과 밥을 먹이자 라고 해서 밥허사역을 했던 거예요 급기야는 노숙인 며칠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고 그 공동체는 점점점점 커져서 이분이 살고 있는 그 동네 주변에 그 가난한 사람들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게 됐어요 그들과 함께 살면서 자활치료를 해주고 심지어는 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빵집을 만들고 만둣집을 만들고 커피가게를 만들어서 이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자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서 그들을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제가 바바밥집 김현일 대표를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세대에 이 시대에 가난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난은 나라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고통의 문제가 분명히 해결될 것을 소망하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아서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바밥집 김현일 대표는 노숙자로 살았던 자신의 삶의 경험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걸 친구들을 사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저는 지난주에 이현우 목사님의 설교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고난을 나중에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그 고난은 변하여 축복이 되어 있더라 라는 것이 그 말씀의 내용 아닙니까? 그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넘어 축복을 경험한 자들인데 고난을 넘어 축복을 경험한 자들이라면 그 다음은 무엇이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게 된 축복 나만 누리고 산다라면 나 살기 위하여 빚을 탕감해 준 이 청지기와 무엇이 다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여러분 흘러가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축복은 흘러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게 된 모든 권한과 지식과 재능, 경험, 재물 그 모든 자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흘려보내질 때에 비로소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심판의 날에 분명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평가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아직 권한이 있어요 아직 기회가 있고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로서 불이한 것들을 의로움으로 바꾸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살리는 일로 힘쓰고 수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지혜로 사실 세상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거룩한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낼 때에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을지인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일지라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으로 땅도 풀게 아멘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오래 하느니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니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멘 아멘 나는 이 길을 갑니다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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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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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아멘 나는 주님을 보니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아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나를 맞아 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영광 온 땅 아멘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니 아멘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이 구주시리 내 사모하는 주님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아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원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웅크려 있지 않게 하시고 힘없이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원 시원 하나님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길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로 놀라 Mitarbeiter 코로나19 4een 5 2 5 3